노년내과 전문의로서 어떻게 하면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는 비결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드디어 제 책이 2월 22일에 출간이 되는데요. 미국 상위 1% 부자들의 7가지 건강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스탠포드에서 시니어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그들만의 7가지 건강 습관을 재미있게 정리해보았는데요. 앞으로 출간 기념 이벤트도 진행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 비결, 일찍부터 자식에게 나의 건강에 대해서 알린다 입니다. 가끔씩 치매 전단계와 같은 큰 질환을 진단해드리거나 복잡한 질병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셔서 여러 번 자세히 설명해드려도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가 의사로서 이제는 조력자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네분들께 연락드려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아니 우리 아이 바빠요. 안 그래도. 괜히 짐 대기 싫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접합니다. 물론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제 아이들에게 제가 짐이 되는 것은 원치 않지만 어차피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위급한 상황일 때 연락받아가지고 허겁지겁 오게 되면은 자식으로서도 조금 더 힘들 상황에 놓일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처음부터 의사한테 직접 들으면서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건강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은 자식한테도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자네분과 만나는 자리에서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조금씩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편찮으셨을 때 도와드린 것처럼 자녀들도 이 귀한 교윤을 꼭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번째 팀입니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간병인 서비스를 활성화한다 입니다. 아이고 나는 간병인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얼마나 잘하는데. 라고 하면서 끝까지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간병인 서비스가 만약 해당이 된다면은 빨리빨리 시작을 하는 것도 자네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자네분들과 간병인을 소개시켜 줌으로써 자네분들이 총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세번째로 넘어갈게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준비하고 자네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대화를 꺼낸다 입니다. 솔직히 부모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실 거에요? 라고 여쭤보는 자식이 그렇게 흔치 않죠. 요새는 삶의 질을 더 중요시하고 연명치료를 원하는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아직도 자식들은 부모님께 모든 것들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며 본의 아니게 연명치료를 푸시하는 경우를 종종 접하곤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부모와 자식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생깁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자녀분들과 만남을 가질 때는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위독한 상황일 때 부모를 위해 모든 것들을 해주고 싶은 너의 마음은 잘 이해를 하나? 하지만 나의 의사는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뜻을 존중해 주면 참 좋겠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녀의 입장과 감정도 충분히 인정해주고 내 의사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과 함께 늙어가는 것이고 내 건강을 내 자식에게 알리는 것도 내 몫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짐이 되는 것보다는 삶의 여정이라고 생각이 되며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함께하는 한 가족으로 그 여정을 함께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노년을 꺼하는 미래의학입니다. 옆에 나가는 영상들도 봐주시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